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질질낭이 총 땀에 덜 익었어요 이제 보냉다! 바삭바삭 치즈 후추 치즈 후추 치즈 후추 치즈 후추 치즈 후추 안녕하세요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렛츠고! 계란 가리비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딱 패기 뱀뱀 칼 쫌 짭, 짜, 핫 사과 산들 안 먹는다 진짜 잊지 않았어 자, 내가 와아 음 분리되떡 뼈 그니까 맥주 그냥 journals 내 반 매운 엑뚱 치킨 쏙 아 또 또 해야İ 전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어봅다 하...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혼도 맛있네 혼도 맛있네요 빨라 간장 음? 음? 꽈자 꽈자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!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